자, 지연이가 오늘 짝수지 싶은데? 네. 이게 여기있던가? 네요. 누가 무슨 소리 내년에 모아놨었더라? 거.. 어.. 오가 오.. 오.. 아.. 어.. 지금 오.. 내년에 모아놨죠? 시작하겠습니다. 호. 호. 그래서 하나씩 그.. 오.. 오.. 뭐.. 합쳐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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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뜻은? 집, 집으로. 이런 뜻이죠? 오케이. 집, 집으로. 호. 쓰기. H, O, M, E. 오케이. 소리. 호. 호.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친구. 호. 텅. 텅. T, 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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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깜쳐서. 텅. 텅. 오케이. 네, 네 소리 왜 안나와? 오케이. 얘는 뭐 오죠? 말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리. 텅. 텅. T, O, N, E. 톤. 텅. 다음 친구 소리 합쳐서 뜻은 전화기죠 그래서 ph는 항상 뭐가 된다 ph는 f하고 똑같은 소리인 그 소리가 듭니다 전화기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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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는 롱이고요 오우와 이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엘이 내는 소리 오우와 이는 이 합쳐서 진 흰이 LONELY Y는 뭐 중에?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까먹었나요? Y는 뭐? I eat 잘 마 그때부터 까먹었네요 Y는 뭐? I eat 잘 마 중에서? E 그래서 얘기하는 소리? LL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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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뭐 외로운 이란 뜻이에요 외로운 LONELY L O N E L Y OK 소리? LONELY OK LONELY LONELY O L L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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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쓰기시험 봅시다. 다 맞았네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퍼펙트. 다음 준비된 친구 오세요.